안녕하세요. 제 이름은 보테쌍가댄진이고 나이는 35살입니다. 제 고향은 성코서바입니다. 저희 가족은 모두 6명입니다. 저는 말레이시아에서 텔레비전 북극물 생산한 회사에서 4년 동안 일했습니다. 그리고 저는 올해부터 한국에 가사 투여 발품 위에서 만약에 이 기능 시험에 합격하여 한국에 갈 기회가 나오면 열심히 일하면서 한국어도 배울 겁니다. 그리고 재료기간을 꾹 마치고 한국에 돌아와서 한국의 펀던으로 차근 회사가 운행하고 싶습니다. 열심히 하겠습니다. 잘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